안녕하세요 친구들 톡톡쇼입니다 오늘은 교촌 허니콤보를 먹어볼건데요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먹으러 렛츠기릿 잘 먹겠습니다 일단은 콜라를 가볼게요 닭다리 한개 먹어볼게요 손 씻었어요 콜라를 마다 볼게요 콜라를 마다 볼게요 콜라를 마다 볼게요 이건 간장치킨인데 달달하고 진짜 맛있어요 진짜 한 개 더 먹어볼게요 한 개 더 먹어볼게요 딱 한 개 더 먹어볼게요 반찬까지 먹어요 너무 맛있어 진해 매콤달콤달콤 제가 날개랑 치킨만 들어있는 치킨 시커끄림이예요 그래서 날개를 한번 찾아볼게요 날개가 이걸걸요? 네 이렇게는 맨날게 먹을래? 먹어볼게요 진짜 타르기 젤리 네네 스스로 기본은 땡팍 너무 맛있다 콜라를 먹어볼게요 아우 시원해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뼈 고기 이빨에 치킨이 꼈어요 이빨에 치킨 꼈어요 됐다 지금 제가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엄청 많았는데 여기가 꽉 비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갓다리 한 개 추가 갓다리 한 개 먹어볼게요 참기름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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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가 좀 배불러서 이렇게 하나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맛있다 뼈가 좀 안 먹어요 뼈가 좀 바라보는 걸 좋아해요 뼈가 좀 많이 먹으면 이거 먹을거죠 이제 뼈가 좀 더気 안나와 맛있게 먹으면 먹어서 갈라지니가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뼈가 좀 더 먹으면 좋겠어요 초이 마쥬 마쥬 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러면 안녕